여보, 명절에 부모님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봉투가 어디 있지? 거기 서랍 맨 위칸에 흰색 봉투 있어요 아빠, 이건 어때요? 홈크래치에서 특별한 용돈 토퍼를 만들었거든요 오, 티씨 멋있는데? 고마워 신산장에 인지한 얼굴이 잘 보이는구나 나도 용돈 좋아 이 용돈 토퍼 정말 멋있어 더 필요한데 어떻게 구하지? 티씨, 홈크래치에서 추석 보너스 용돈 토퍼 만들기를 하면 돼요 그럼 홈크래치로 떠나보자